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처럼 웃는 얼굴 가끔 가끔씩 내 작은 방에 옮겨 놓고 싶은 거 웃어서서 매일 아침 꿈에서 매일 같은 곳에서 그댈 만날 수 있어 나와 같은 세상과 나를 닮은 눈빛과 숲일 같은 넉넉한 말들을 따뜻하게 들려주는 목소리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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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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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마무리 오오오흴! 오 오 오 스릴벨벳! 우와우와 오 오오우와! 야 재생함이! 야오오오! 오 오 오! 왕 downside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슈퍼 왜 YG 같아 갑자기 와 멋있다 Actually YG을 전했어 진짜 아 역시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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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수바나 아 역시 수바나 아 수바나 아 아 자 아 아 아 어이 어이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다같이 나를 가르쳐줘 너와 다는 험험험험 항상 소연을 던진 것들에 걱정해봐 널 앞에 나는 던지는 못할까 내가 널 걱정해봐 내가 널 사랑하는 널 봐 너와 다는 사람처럼 너와 다는 남자처럼 오케이 모자 모모 전 수글라 만 Shug 빠지는 너, 그의 깨끗한 나지 등다 넌 아저께 터킷, 티들빛 서른 날이 부터 마지막 맘은 순간까지도 넌 그의 맘의 깨끗한 나지 심심한 저 젊은 아저씨 맞아 드디어 진영 눈을 뺏기 , 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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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